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태권도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안에 격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격파는 쌓아올린 물체를 깨뜨리는 것인데요. 보기에도 여러 장으로 쌓여올려져 있는 나무판이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깨뜨려지는 걸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쌓아올린 나무판 위에 또 쌓아올리고 또 쌓아올리면 아마도 깨뜨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과 심신 단련으로 내공이 쌓여있는 기술자라면 깨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쉽게 깨뜨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말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쌓이고 쌓여진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 지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쌓여지고 쌓여진 그 단단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로重ね合わせた御言葉の板によって 敵や問題を打ちまか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너희들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출애급하는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한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이면서 교육 지침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왔어요. 그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의 손목에 또 미간에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말씀을 달아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문설주에 말씀을 담은 상자를 달아놓게 했어요. 집에서 밖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도록 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습관이 우상이 가득한 저 가난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손목에 말씀을 달고 머리에 말씀을 이고 또 집 문에 말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과 함께 눈을 뜨고 말씀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고 말씀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평생에 지켜주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만 보이는 삶의 여정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10편 1편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담긴 그 말씀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주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물리쳐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담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복된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로부터 아침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날 받은 그 말씀이 하루의 묵상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읍절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흘려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보낼 때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씀 묵상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가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보금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헛수구를 했어요. 조업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려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부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를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세요. 이 후에도 베드로는 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시험 답안지에 엉뚱한 답을 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죽었음이라고 답한 아이가 있대요. 그리고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 답안의 절반만 풀고 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1학년 학생 수준으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만 풀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1학년 학생 수준으로 문제는 2학년 학생 수준으로 문제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다르게 내 생각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과 그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습관을 길러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지고 쌓여져간다면 우리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과가을 사랑합니다. 이는 힘을 통해 저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